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왜 연휴만 끝나고 오면 이렇게 시장을 항상 두들겨 맞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좀 잘 쉬다 와가지고 또 기분 좋게 힘차게 시작을 해야 또 한주로 마무리를 잘 할텐데 시작부터 이렇게 똥장을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또 힘이 빠져버리고 한주가 또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7만원도 깨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제가 이제 브리핑 드렸던 내용은 6만8천원에서 7만2천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이때 하락이 6만8천원에서 7만2천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7만2천6백원을 찍고 이제 돌려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수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반등 안 나온다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기다려라 오히려 더 매력있는 가격대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오히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바에는 실적 이익 기여도가 높은 환율에 대한 변동 때문에 환차 손도 우려가 되는 종목들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 삼성전자도 물론 포함이죠 그 밖에 다른 종목들 금리에 대한 부담감 여러가지로 이렇게 외부적인 대외적인 어떤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업종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향을 감수하고도 이익 모멘텀의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진짜로 V자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널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라는 네임밸류만 보고 혹시나 투자를 하진 않으셨는지 제일 안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건 한번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매수한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매수한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가지 노이즈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조회 한번 쉬고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물론 저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하게 낙관적인 건 맞습니다만 단기적인 비관적 의견은 계속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리고 또 진짜 7만원 이하 빠질 수 있다 근데 7만원 이하를 깨고 6만원대까지 어떻게 오냐라고 분명히 또 많은 분들이 흉을 좀 보셨을 텐데 결국이 지나고 나면 제 말이 또 다 맞죠 그래서 내 말이 맞다 맞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거 결국에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종목만 계속 매수를 해봐야 사실 원하는 기대값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금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쪽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VIP 회원님께 계속 인도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장에서도 참 영업적인 부분을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게 한편으로 너무 죄송스럽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시장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간다라면 결국에 지금 시장은 많이 빠졌어요 연중 최저치를 또 장중에 저점으로 기록을 했었는데 그 연중 최저점, 연중 최저가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성장률에 따른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연결고리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반등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은 명백한 저감에서 찬스다 하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붙어주는 상황은 못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시장이 먼저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의 그런 힘을 받아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참 이렇게 많이 빠져있고 힘든 시기에서 여러분들께 영업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하지만 지금이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심히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몇가지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 삼성전자가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저가 매수를 했을 때 반등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니까 수익을 내니까 그러면 반등이 제한적인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유를 알아야 그거를 해소가 되고 커버가 돼야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을 좀 몇가지 대표적인 상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디지털세를 좀 부담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물론 단기적 관점 아닙니다 23년부터 라고 하기 때문에 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부담이 갈까 싶은데 그래도 조금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되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노이즈로 조금 바람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총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개별 종목 기준으로 굉장히 크죠 삼성전자로부터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개별 종목으로만 매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개별 종목에 포커스를 두고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돈을 쉽게 벌 수가 없어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뭐 글로벌 증시와 연결고리들 글로벌 경기 흐름과의 연결고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고 파생시장까지 분석을 해야 삼성전자를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익률 관점에서 그게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 진짜 투자해서 한 10년 박아 놔야 됩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 흐름을 놓고 보시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 1월 11일까지 96,800원까지 단기적으로 3개월 동안 72%의 급등 양상을 보여줬어요 과거에 반도체 초호환기 다음으로 처음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3개월 동안 72%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폭이 상승인데 이런 시세들이 얼마만에 나타나는 거냐 2016년도에 이렇게 엄청난 우상향 랠리를 보여준 뒤에 상당히 오랜 시간 주가가 못 갔어요 거의 2년 정도간 주가가 굉장히 못 가고 오르나 싶더니 코로나로 두드려 맞고 나서 다시 본점이 원점이 왔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72% 상승이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달 가까이 시세가 계속 처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런 모습들 결국에 이게 진짜 기쁘면 1년에서 2년 동안 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가 바짝 최근에 정말 달달한 수익을 줬다라고 해서 또 이런 그림만 기대하고 조금 빠지면 사야겠지 양봉 하나 띄우면 사야겠지 좀 빠지니까 급락 나왔으니까 사야겠지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잘못된 인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딱 여기 안에서 나왔어요 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삼성전자라는 이름 4글자 여기서부터 파생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보면은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 결국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가하게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우리 가족들 삼성 일가의 가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 계열의 종목들 일부 몇 종목들을 또 굉장히 큰 금액들로 매도를 좀 한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뭐 블록딜을 하니 뭐니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매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또 시장에 수급적으로 센티적으로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노조 협상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향후 어떤 식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날지 근데 삼성전자와의 삼성전자 노조 협상 요거는 다른 기업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삼성이 그래도 조금 더 가빈 상황이죠 요거는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나오는 리포트만 하더라도 여러 증권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좀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단기적 관점으로 낮추는 이유는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턴어라운드 시기가 그 시점이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당장에 이제 호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만 빠졌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명백한 저감에서 참 쓰다 얼른 사야 된다 지금은 무조건 매집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높여버릴 수도 있지만 그쵸?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와 반영될 수 있는 실적과 환율과 여러가지 상황들은 다 좋은데 외부적인 단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다 이거는 저감에서 하라고 더 권고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는데 이쪽 섹터의 업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턴어라운드 시점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그리고 내년 컨퍼런스 콜이 아직 정확히 안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언제쯤부터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시기가 확실히 정해진다면 예측하는 어떤 윤곽이 드러난다면 그 시기로부터 빠르면 6개월 그죠? 뭐 길게는 1, 2년 이상 이렇게 또 당겨서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스타트를 끊어주는 거는 6개월 전부터 보통 통상 스타트를 끊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 우리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72%대 급등을 보여줄 때 작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도 내년은 반도체 호환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나 상반기에 상당히 또 슈퍼사이클 호환기다라는 말 여러분도 계속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반기 때 대비해서 지금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미리 주가가 반응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이상의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냐를 본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본다면 어때요? 지금 이제 꺾여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잖아요 반도체 업종 자체가 업황 자체가 이 이상으로 가기에는 다소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매도 매도를 외치고 물론 또 이런 관점과 뷰와 전망이 달라질 수 있고 산업의 흐름,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분명히 또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봤는데 이때 당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거는 이거는 삼성전자를 대세적 상승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모르게 속임수가 있는 것 같다 찝찝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때서부터 시세가 하루, 이틀, 삼일 꺾이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는 진짜 6만 8천원에서 7만 2천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클 것 같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이제 못 빠져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길래 매수는 하지 마라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V자 반등 절대 못 나온다 결국에는 질질 끌다가 다시 이만큼이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 그 투자 관점 돈을 벌기 위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대부분은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 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그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든 연기금이든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수익을 보기 위한 투자예요 그죠?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뭐 다른 투자 목적도 있겠지만 90% 이상은 다 투자 성과 그 투자로 인해서 투자 차익 시세 그쵸? 주가 차익 시세로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은 누구나 다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좋은 게 있어야 사는 거죠 가격이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게 있냐를 모으는 거죠 그러면 그 앞으로 좋아질 시기가 언제고 그 시기 대비해서 선반영할 수 있는 지금 구간이 현재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포인트예요 주가는 앞을 보고 투자하는 거고 주식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려온 시세에 대한 것들 이 내려온 시세도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 뭐냐 이만큼 싸졌어 이거 대비 이만큼 싸졌으니까 사야 된다 그냥 막연한 이런 관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형주들은 고점 대비 25%? 28% 빠지면 사야 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96,800원부터 69,000원까지 얼마가 빠졌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네임밸류만 보고 사면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가격에 대한 메리트만 보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격의 메리트라는 거는요 결국에 이 종목이 향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데 지금 위치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이래야 메리트가 생기는 거지 그냥 빠져서 메리트 있다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반도체 업종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과하게 빠졌고 탄력있게 빠졌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를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환율도 사실 1200원대 이상에서는 원화가 지나친 약세입니다 1200원 이상은 원화의 지나친 약세 코스피 같은 경우 2,900포인트 이하에서는요 코스피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900포인트 이하는 전세계 지수 중 가장 저밸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밸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메리트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가격대고 좋은 구간인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어떤 수급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만한 내용들이 노이즈로 껴 있다라는 거 그걸 조금 더 주가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부분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잘 해결이 되면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처럼 과연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호환기가 다시 언제 올 것이냐 혼풍이 언제 불어올 것이냐 그 시기가 정해져야 그래야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번 주는 이슈가 조금 아직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미국에도 또 파생 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제조업 지수라든지 FOMC 의사록도 발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대외적인 리스크들 리스크가 될 수 있을 만한 노이즈들 요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요번주에 소화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봐야 뭐 지금 오늘 화요일 끝났기 때문에 뭐 수목금 3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사실 없다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실 필요는 딱히 없고 자 아무튼 어 뭐 지나치게 또 여기서 매도를 고민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매수를 할 거라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매수할 바에는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고 3,4분기에 공격적으로 어닝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이익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관심을 우선적으로 가시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훌륭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을 이미 분석을 다 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브리핑을 다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조금만 돌려주면 그런 종목들은 V자 반등이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의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빠지고 옆으로 깁니다 근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빠지고 V자 반등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편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편입을 하셔도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그냥 계속 파란불 띄고 옆으로 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구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를 보셔야 되는데 자꾸 뒤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나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Vip방 오셔가지고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그냥 주워 담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경기 흐름과 어려운 시간에서도 목표치를 계속 높여가고 있고 시장의 전망치를 좀 더 높여가거나 시장에서 기존에 잡았던 목표 추정치에 대비해서 조금 더 목표를 이렇게 컨센서스 상향 조정되고 이런 종목들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확대되고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소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